안녕하세요. 제가 오늘은 고의 모셔두기만 했던 책을 읽었습니다. 유시민 작가님의 청춘의 독소라는 책인데요. 세상을 바꾼 위험하고 위대한 생각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옹진 지식하우스에서 나왔습니다. 이 책 표지를 넘기고 머리말을 보면요. 작가님이 딸에게 말하고 싶은 내용을 적어주셨는데요. 저는 그걸 읽으면서 작가님이 이 책을 읽는 독자에게 하고 싶었던 말씀이 아니었을까 해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죽을 때까지도 전체를 다 볼 수 없을 만큼 크고 넓으며, 삶은 말할 수 없이 아름다운 축복이라는 것을, 인간은 이 세상을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러온 존재이며, 인생에는 가치의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여러 길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느 길에서라도 스스로 인간다움을 잘 가꾸기만 하면, 기쁨과 보람과 행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해주셨는지 좀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 책에는 작가님이 읽고 쓰신 14권의 책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책들이 전부 평범하지는 않습니다. 토스트옙스키의 최하벌, 리영의 전환시대의 논리, 또 마크스와 앵겔스의 공산당 선언, 멜사스의 인구론, 푸시킨의 대유의 딸, 맹자, 맹자, 최인훈의 광장, 사마천사기, 또 솔제니친의 이반테니서비치하루, 차스다윈의 종이기원, 베블론의 유한계급론, 또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하이니베르의 카타리나 블룸의 잃어버린 명예, 이 에이치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제가 이걸 읽으면서 이 책들도 읽어야 되겠다. 제가 아직 읽지 못한 책들이 많이 있어서 놀랐습니다. 작가님의 지식 수준을 따라갈 수가 없구나. 감히 넘어갈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읽었는데요. 이 책 제목이 청춘의 독서잖아요. 청춘들한테 꼭 읽으라고 권해주신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이 책에 있는 또 다른 책들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이기 때문에요. 세월이 지나도 언제나 많은 부분에 있어서 명절하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 중에서 제가 빨리빨리 읽으려고 생각만 하고 있었던 책, 사마천의 사기, 이 책이 또 이 책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빨리 읽어야지, 깊이 읽어야지 이런 다짐을 또 했습니다. 제가 읽으면서 느낀 거는요. 책은 또 다른 책을 낳는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책 속에 또 다른 책들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책을 또 읽게 되잖아요. 그래서 책은 또 다른 책을 읽는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사실 읽지 않았는데 읽은 것처럼 느껴지게 하는 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읽은 것처럼 사실은 읽지 않았는데. 이게 이제 자주 인용되고 많이 듣고 많이 또 읽어서 그런 것도 같은데요. 그 애덤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공산당선언, 또 종이기원, 인구론 이런 것들 많이 들었기 때문에 실제로는 읽지 않았으면서도 읽은 것처럼 계속해서 착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렇게 이제 작가님도 말씀을 하세요. 내 생각도 그릇한 편견과 고정관념으로 일그러져 있지 않은지 경계하면서 거기에 나를 비추어 본다. 생각은 때로 감옥이 될 수 있다. 저는 생각은 때로 감옥이 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그렇구나. 사람이 그 한 생각에 집착을 하면 거기서 빠져나오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거기서 벗어나려면 이렇게 스스로 깨우치는 무언가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쉽지가 않죠. 아즙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또 러시아 시인인 푸시키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놓여 말라 또 이렇게 얘기를 시로써 나타낸 것인지도 모르겠는데요. 저는 책에서 가장 또 주목하고 있었던 부분이 맹자 편입니다. 맹자. 맹자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선한 존재라고 믿었다고 하는데요. 맹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극률이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겸손히 사양하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옳고 구름을 가리려는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다. 측은지심이 인의 시작이며 수호지심이 의의 시작이며 사양지심이 예의 시작이며 십이지심이 지의 시작이다. 맹자의 유명한 사단 인의 예지인데요. 제일 중요한 것 측은지심 타인의 고통과 불행을 함께 느끼고 공감하는 능력 이 얘기는 지금 2400년이 흘렀어도 변함이 없는 얘기잖아요. 세상이 아무리 변하고 시대가 달라지고 과학이 발전해서 모든 것들을 받고 나도 결국 사람이 사는 이 세상은 24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인간이 살아가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똑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또 맹자 책을 찾아서 읽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작가님이 또 써놓으신 글을 보고 제가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책을 읽다가 눈 자위가 뜨끈해지고 콧날이 시큰하다 소설을 읽으면서 눈물을 흘릴만한 감성이 내게 아직도 남아 있었던가 라고 쓰신 대목이 있는데요. 저는 작가님한테 이렇게 남다른 감수성이 있기 때문에 많은 책을 읽으실 수 있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분석하고 작은 부분의 디테일까지 읽어내시고 느끼시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감정이 이제 감정선이 또 풍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물론 책을 읽으면서 글을 통해서지만 타인의 감정선까지 이렇게 짚어내실 수 있다고 봤고요. 뭔지 모르게 굉장히 또 귀염귀염 하신 것 같아서 제가 또 속으로 웃었습니다. 저는 이제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책을 읽다 보면요. 작가님의 어떤 방대한 지식을 알 수 있습니다. 읽으면서 이렇게 읽은 책 한 권에서 이렇게 뿜어져 나오는 지식의 총량을 따져보면 아 책은 이렇게 읽어야 하는구나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중요한 점은 이제 그 지식이 굉장히 역사에 밝다는 겁니다. 역사에 세계 역사에 이제 밝고 하니까 책을 읽는 데 있어서도 그 배경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배경 지식을 설명을 해주시니까 저희가 또 청춘의 독서 이 책 한 권 한 권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역사에 대해서 또 알 수 있었고요. 그 역사적인 이제 사유를 통해서 통찰하고 자신만의 그 무엇을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을 작가님이 가지게 되신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또 그 힘을 우리들이 좋아하고 그래서 귀 기울여 듣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사실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역사를 통해서 하나씩 발전되어오고 발전되어 가는 것을 생각하면요. 역사 공부를 게을리하면 안 되겠다. 역사 공부 좀 하자 하는 그런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고요. 역사 공부 좀 해야지 하는 결심을 또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역사 책을 많이 찾아 읽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여러분들도 한번 꼭 읽어보시고요. 또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책들도 찾아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읽고 가능하면 내 리뷰를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